켜진 건가요? 하이 머리가 기네요 오늘이 주말이잖아? 맞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다들 주말에 뭐하고 계세요?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침대 위인 사람들이 있다 네 작업을 할 게 있어서 작업실 왔는데 잠깐 한 10분 정도 하면 어떨까 스튜디오에 있는지 알았지? 오케이 알았지? 맞죠?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곡도 써야 될 게 있어서 잠깐 왔죠 외국 분들이 역시나 많으시네요 아 여기 까졌어 안경 써달라고요? 알 없는 거예요 그냥 가져왔어요 너 너무 아름다워 땡큐 식사했어요 네 노래를 좀 틀어볼까요? 너무 적적하네 보고 싶다 정훈아 저도 보고 싶어요 아 근데 이거 노래 또 틀면은 또 저거 저작권 때문에 끊길 수 있다고 또 그럴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같이 싸울까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몰라 멤버들은 다 뭐 하는 나나? 네 연습도 할 겸 작업할 것도 있어가지고 왔죠 몰라 알바 중이라고요? 주말에도 역시 바쁜 사람들이 있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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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혁이가 단톡방에서 안 시끄러워? 라고 하는데 아뇨 여전히 시끄럽던데 프롬하면 좀 덜 할 줄 알았더니 그건 그대로 시끄럽던데요 오명에스 라이브 클립 은 봐도 되잖아 하이 누룽지 누룽지 영상이 너무 이쁘게 나왔더라구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형이 형이가 프롬을 200개를 했어요? 대박이다 근데 카톡도 200개 정도 하는데 우리 카톡도 이거 비하인드를 라이브 클립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 라이브 클립 우참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우참이 표정이 되게 드러나는 때가 많은데 그거를 보셨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테이크를 많이 여러 번 하잖아요 여러 번 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 음이 탈 나는 멤버들도 있고 이러면 되게 정신 집중해서 이렇게 웃음 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감독님께서 원하신 게 와 아 아 아 아 와 아 아 아 할 때 서로를 좀 보면서 컨택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이크 잡으면서 와 아 아 아 아 하면서 멤버들을 보는데 너무 웃기게 그러니까 웃생긴 게 아니라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가지고 웃음 참고 아 아 아 아 아 땅 보고 막 웃음 참기 한 게 있었다 하트 포즈 웃기게 생긴 건 취소 잘못 나왔어요 얘기가 고향이 어렵다며 아 고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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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려워 어렵긴 해 고향이 뭔가 제가 이제 그 레슨 다니는 곳에도 고향이가 있어요 아리라는 고향이 친구인데 그 친구도 그렇고 고향이는 뭔가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기분이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되게 잘 막 귀엽게 있다 갑자기 막 핥히고 이러니까 웃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트 포즈 누룽지 그쵸 고향이 좀 무섭더라고 하트 포즈 며칠 시작했죠? 오늘은 작업실에서 살림찰일 각오하고 왔어요 중국 댓글은 잘 못읽겠네요 I'm good 사양 사양 아왁만 알아요 사양 아왁 오늘 뭐 할 거냐 오늘 작업실에 있을 것 같아요 노래 연습하고 꼭 써야 될 게 있어가지고 얼른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쓰는 것도 멤버들이랑 좀 작업을 많이 하려고 얘기 중이에요 참여 요청 뜨면 멤버들이 혹시 있나 항상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 좋아요 요즘 곡 작업 잘 되고 있냐고요 네 잘 되고 있어요 내 컷 사진 잘 봤다고 춤추는 걸 보고 싶다고요? 조만간 춤을 좀 춰볼까요? 뭐하고 싶어? 저는 스튜디오에 노래를 틀고 싶을 때 노래를 못 틀겠어요 옛날에 이거 있다 어차피 이거는 뭐 발매할 거 아니라서 옛날에 투어 어디야? 남미 투어 할 때 였나? 썼었던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프로젝트가 있는지 모르겠네 남미 투어 할 때 뭐야 케빈이랑 룸메였는데 케빈이 옆에서 핸드폰하고 이렇게 있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기타 루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썼었죠 근데 그래서 한 곡 돌아와서 가이드를 해놨는데 그게 지금 프로젝트가 아직 살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여러 번 바꿔가지고 마우스 왜 그러는 거야? 잠깐만 열어놔 볼게요 베블렛은 물이야 물 마우스가 또 이러네 마우스가 또 이러네 1, 2, 3, 2, 3 손 깔끔하게 관리하는 남자야? 아 제가 직접 물어 뜯어서 관리한다 이런 건가? 몰라 지금 프로젝트 열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좀 오래된 거라 오랜만이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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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오랜만이라 잠깐만요 이게 사랑인 건 알고 있지만 나와 너 나에겐 아픈 둘 테요 내가 이 노래를 불러보지만 내게 들리지 않을 걸 알아요 길었던 하루가 지나고 너와 내 거념 돼도 I don't want you stay for one more say 거울 속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인대도 이젠 그댈 놓아주기로 사랑은 아픈 거니까 우리는 아팠으니까 I can't let you go 멀리 떠나줘요 떠나줘요 원래 다 그랬으니까 그런 걸 알았으니까 그대 절대 뒤돌아 보지도 마요 보지도 마요 약간 이런 노래였네요 이거 이제 남미 투어 때였나 케빈이랑 이제 방에 같이 있다가 우연히 이제 좋은 좋아하는 기타 루프가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이거 아이패드 옆에 있던 거 저보다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은 나쁜 거니까 우리는 아팠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한국 와서 이제 제대로 썼죠 되게 귀엽네요 다른 것들 요즘은 이제 다른 작곡가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제가 틀 수가 없어요 옛날에 혼자 했던 거는 틀 수 있어도 뭐가 있나? 봐볼까? 아 이 노래도 있네요 기다려봐봐 추억의 프로젝트를 열어보고 있어요 10분만 한다 했는데 지금 10분이 지난 거 같죠 아무래도 그땐 너를 바라봐 줬다면 이 시간은 오지 않았겠죠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우리는 never Yeah Yeah 지금 이 아픔이 지나가도 날씨 오지 않을 우리처럼 I kiss you never I kiss you never 이제 너를 보내줄게요 너와의 기억 그날부터 추억 그날까지 하나 둘 잊고 하나 둘 잊고 하나 둘 잊고 너와의 기억들 안녕 우리 그렸던 그날처럼 찬란 난 밤들도 떠나보내고 떠나보내고 너와의 기억들 안녕 우리 그리와의 기억에 둘 아이 제한이 형 목소리냐고 아니úp 제가 제 목소리입니다, It's my voice 이것도 이거 몰라요, 언제 썼는지 좀 됐어요, 다 요즘은 좀 다른 것들을 쓰고 있어요 들려줄 만한 게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한 것 때문에 안 되고 이제 네, 이제 연습하고 작업하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식사 안 하신 분 있으면 식사 꼭 하시고요 저는 이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갈깍 잡냐고요? 네, 맞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가보겠습니다 바이 바이 그럼